대안전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전력 소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전력 설비 종목들 섹터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 대장주로도 볼 수 있는 대안전선이 국가가의 저점 9천원대에서부터 반등을 하면서 국가가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라운드 피겨 가격인 2만원까지 주가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고요. 이 상승이 아직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대안전선에 대해서 이번 6월달부터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과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소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유지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지라인이 어딘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17,000원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올라온 이후 눌림을 받을 때 주가가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강하게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7,000원대를 깨지 않는 이상 홀딩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지금 이 2만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미 과거에 만들어두었던 2만원대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2만원대를 본격적으로 뚫어주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대세 상승,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7,000원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2만원대를 강한 수급과 함께 뚫어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17,000원대와 2만원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안전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부식이라는 게 악재에 대한,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켜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대안전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안전선에 대한 일정들과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거래대금과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안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저점에서부터 잡아가는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안전선 지금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대안전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6월까지 이 대안전선에 대한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보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 네이처셀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렸고요.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텐데 5월 21일 오늘자 8시 43분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7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25%까지 올라갔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미 매수했던 자리 자체가 화장품 섹터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가벼운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역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에 효과가 변화가 전혀 없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면서 왜 매도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린 가격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눌림목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한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시장에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과거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당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이미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가실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타점이라는 거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